중심 하면서 하면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제가 말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내 한진이 한 번 우리 어머나 세상에 한 번 가야겠는데 어머나 세상에 떴어요. 우리는 다 같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여기 가는 이 여사님 얼굴 보세요 눗고리 내리고 입고리 올리고 웃는 모습 명품이에요? 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우리 선생님 명품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시작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여기 가는 이 여사님 얼굴 보세요 입고리 내리고 입고리 올리고 웃는 모습 우리 선생님 안 웃었어 우리 선생님 반품해야 돼 반품 그치 제가 이거를 119 소강대원들한테 가서 했더니 제가 선생님 얼굴은 명품이에요 반품이에요 했더니 자기는 팬품이래요 팬품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은 골동품이라네 이렇게 많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명품? 명품 선생님은? 명품 선생님 명품 선생님 명품 선생님 팬품 왜 팬품이야 명품이지 선생님 진짜 명품이세요 선생님은? 명품 명품 선생님 명품 명품 선생님 제 명품 내가 이렇게 선생님 딱 한 번 나온 줄 알았어요 제품이래 제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제품이죠 그쵸? 네 우리 선생님 팬품 팬품 아유 선생님도 팬품이라네 선생님 팬품도 쓸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 볼 때 우리 선생님 되게 순수하세요 그쵸? 네 저기 국보로 보존해야 돼 명품 우리 선생님은? 저희는 A 플러스 플러스 명품 M 플러스 플러스 명품 선생님은? 명품 명품 선생님 명품 명품 우리 다 가겠습니다 시작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여기 가는 최선의 걸음을 보세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어머어머 웃는다 웃는다 후 네 우리는 다 명품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팬풍축 때리면 안 돼요 그쵸? 우리 선생님은 제품은 괜찮아요 진행 중이니까 네 팬풍은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명품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